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엘리스 시어라의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네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명씩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스의 웹과 보컬을 맡고 있는 벨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스의 가린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고향 행주 문화재 무대에 소개돼서 너무 기쁜데요 각자 소감을 말해볼까요? 오늘 무대 어떤가요? 네 저희가 또 활동이 마무리 된 지 조금 됐잖아요 네 두 달 정도 됐는데 또 저희 썸머드림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더 좋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땠어요? 네 저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여기 고향시에 오게 돼가지고 또 썸머드림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도 재밌게 놀다 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카린이는 어땠어요? 어 지금 좀 긴장이 되는데 저희가 3집 이런 썸머드림으로 또 이렇게 행사에서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희 다음 곡은 2집 때 타이틀이었던 파워파워라는 곡인데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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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